야오 유튜브 채널 오늘은 발렌닷 드脱디 화이팅 같아요 오늘 안녕 짜잔 내가 좋아하는 페일로실인데요 와 테일리초콜릿과 이렇게 생겼네요 하얀색꽃과 남색 그리고 고등색까지 정말 특이하게 이해되 포장이네요 와하하하하 감사합니다 우와 저는 음 초콜릿 곤장 여럿바드 가본 적 있었는데 아버님이 추천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럿바드 갔었는데 어 이렇게 여럿바드 있고 초콜릿 곤장 같은 거 기억이 난 거 같아요 그리고 펠로쉐리 초콜릿 맛있었는데요 우와 색깔별 먹으니까 맛있네요 아 네이송렬인데 저는 네이송렬 때 산호 갈 거 같아요 산호 갈 거니까 잘 지내자 올게요 경기도 잘 보시고요 점살다보 많이 많으세요 아멘